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코의 모양이 화살처럼 생겼다고 하는 화살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서경석, 신현준씨와 같은 화살코 연예인들의 관상은 어떤 관상인지 성형외과적으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건지 동영상 후반부에는 이를 더 예쁘게 교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부터 소개해 드리면 안녕하세요 제가 제 얼굴에 딱히 불만은 없는데 코는 약간 길고 인중이 짧은 얼굴입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인중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코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제가 제 얼굴에 대한 인식 때문에도 뭐 그런지 뭔가 고집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성격도 그런 것 같고요 처진 코끝을 올리고 코길이를 축소하여 인중 확대를 하면 비율이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형외과 구석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예쁜 얼굴인데요 관상학적으로 그 얼굴 중앙부는 이 중앙부는 본인 얼굴에 이 바깥쪽 외곽선은 타인인데 중앙부는 코이므로 코는 본인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가 길고 크다면 자존심과 개성이 강하고 자칫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가 닿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코는 얼굴 12궁 중에서도 재백궁이라고 하여 재물창고의 비견이 되는데 코의 뼈대는 창고의 기둥과 벽체 격으로 재물창고의 크기이며 코의 살집은 재물의 양 즉 돈의 많고 적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뚫린 콧구멍은 창고의 문으로서 이렇게 정면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재물창고 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며 이렇게 인중과 코끝이 맞닿아 있을 정도라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서 손에 날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구두대로 보이며 사례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통성이 부족하여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면에서 보게 되면 코끝이 인중을 가리고 있으면서 코가 긴 모양이 돼요 화살표 기호가 같다고 하여 일명 화살코라고 하는데요 코끝에 살집이 있는 이러한 코 모양은 복코에 가깝겠습니다만 코끝 살집이 없는 경우 날카로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육덕진 것이 여성스러운 것처럼 코 모양도 살집이 있어야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의 정면모습과 옆모습을 같이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얼굴 비율이 잘 나온 사진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코가 길고 인중이 짧은 비율인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렇게 중안부가 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요 다행히 이분은 중안부가 긴 것이 아님으로 처진 코끝을 위로 올려 짧게 하게 되면 코는 짧아지는 반면 코끝에 가려져 있던 하관이 노출됨으로써 하관이 커지게 됩니다 빨간 화살표의 코끝 올리기와 함께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의 콧날개 내리기를 약한하여 코를 짧게 하면서 하관도 커지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얼굴이 앞전에 그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집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 사진에서의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 사이의 각도인 비순각이 닫혀있기 때문인데요 얼굴의 기운은 조상인 이마에서 본인인 코로 하얀 화살표와 같이 흐르게 되는데 이걸 요샘말로 금수저, 음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마와 코 사이의 산근, 코뿌리가 다리처럼 이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의미하는 코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인중은 자식복을 이루게 되는데 특히 여성에서 인중은 자국을 뜻하게 됩니다 이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관과하지 않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코는 남성의 기운, 입술은 여성의 기운인데 이분의 경우 코의 기운이 입술의 기운을 압도함으로써 코 길이 축소로 코의 기운을 줄인과 동시에 비순각을 열어제 끼고 입술 볼륨과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게 된다면 좋은 코의 기운이 인중을 통하여 입술로 섭취가 됨으로써 코가 벌어넘은 재물을 하관으로 받아주는 좋은 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비순각이 이렇게 좁으면서 코가 길고 인중이 짧아 보이는 화살코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화살코 하면 낭비성이 없는 스크루지 혹은 구두새 뭐 이런 꼬꿉쟁이로 보여지는 이유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관상학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해 좋은 방향으로 성형화하는 것이 저희 박현성외과의 관상성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